자자오 타이완 거미집 제작자이자 신성필름 대표 백혜정 역을 맡은 장영남입니다. 드디어 영화 거미집이 개봉합니다. 꿈도 예술도 검열당하던 시대, 결말만 다시 찍으면 걸작이 된다는 믿음을 가진 김감독과 예측불가한 스토리 속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유쾌하고 신선한 앙상블 여기에 1970년대를 완벽하게 재현한 다양한 볼거리 영화 제작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를 생생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곧 개봉하는 영화 거미집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모두 극장에서 만나요. 거미집 화이팅! 감독님, 우리 다 끌려가셨다. 그 체제 이런 거 아니야, 인마. 다 바뀌었어. 이걸 없게 하루에 다 집어. 빈소리 하지마! 아우, 나 가야 돼요. 모두 다 방영 안 합니다. 꼬라지가 왜 이래? 시나리오가 너무 가혹합니다. 날 딸려는 게 아래! 세트장을 폐쇄시켜. 김간도 현장은 막장의 콩가루야. 재확해!